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최근 고향을 떠나 서울사리 근황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과거 수산업 종사 시절 다큐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현이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고향 목표를 떠나 서울사리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박지현은 서울사리 2년 차 가수 박지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지현의 고향은 전라남도 목표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활동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인데요. 이날 박지현은 서울의 첫인상에 대해 무슨 놀이공원인 줄 알았다. 새벽에도 음식 배달이 잘 되는 게 신기했다. 지금은 서울사리에 잘 적응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박지현은 첫눈에 반해 얻었다는 자신의 서울집을 소개했는데요. 깔끔한 집을 공개한 박지현은 어플에서 반을 봤는데 괜찮더라. 맨 처음 원룸 살다가 작년 말 방 하나 더 있는 대로 옮겼다. 처음 본 집이 여기다. 여기저기 안 봤다고 말했어요. 이에 기한팔사는 크게 될 그릇이다.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사한다. 별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크게 될 친구라며 호감을 내비쳤는데요.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휴식과 잠 등 모든 걸 해결한 박지현은 큰 침대에 누워보는 게 소원이라 침대를 장만했는데 침대 대신 소파에서 자게 된 이유가 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이후 박지현은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외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스트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집을 나온 자취생 박지현은 없는 게 없다며 지하철역, 마트, 카페, 병원 등 슬세권에 위치한 집의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또한 박지현은 어머니가 목포에서 택배로 보내준 산낙지를 거침없이 입으로 뜯어먹고 마라 연포탕과 낙지탕탕이를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첫눈에 반해 집을 구한 박지현은 집안 가구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대충 사이즈 맞는 걸로 다 샀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박지현은 제가 로망이 좀 있었다. 침대 대자로 누워보는 개라며 자신의 자취 로망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박지현은 근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앉아있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어 이 정도 딱딱함이 적당하다. 방만 들어가면 답답하다. 저는 이런 데 구겨져 있는 게 좋다. 약간 부족한 듯해야 잠이 잘 오는 것 같다라며 안방에 있는 침대가 아닌 것이래 소파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어요. 이를 들은 기한팔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가 좋다고 말했으며 키는 소파가 침대형으로 생겼다며 박지현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서울살이에 대해서 박지현은 내게 서울은 멀게 느껴졌지만 별거 아닌 친구다. 나 혼자 사는 건 좋다. 밥도 혼자 해먹고 노래 연습도 하고 주적 멘트 연습도 한다라며 행복해 했어요. 마지막으로 박지현은 내 계란은 29개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 계란 없기 때문이라고 주적 멘트를 선보여 모두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은 과거 중학교 시절 원더걸스 2PM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으며 JYP 오디션을 보고 싶었으나 노래나 춤은 그저 취미로만 하라는 어머니의 반대로 가수의 꿈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중국어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중국어 특채로 해양경찰시험을 준비하다 해경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길은 본인의 길이 아니라 생각한 박지현은 전역 후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수산업을 도우며 진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미스터트롯을 알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난 생각으로 다시 어릴 적 꿈인 가수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미스터트롯2에서 박지현은 시원한 보이스와 돋보이는 비주얼, 뛰어난 무대 매너로 인기를 얻으며 결국 최종 2위인 선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현재까지도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고 있죠. 앞서 미스터트롯2 출연 전 KBS 노래가 조아란 프로에서 사연승하며 명예졸업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박지현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산낙지 먹방을 선보인 가운데 미스터트롯2 첫 등장 당시 박지현이 자신을 소개했던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박지현은 대학부로 예심을 진행했는데요. 예심 당시 박지현은 자신의 직업을 대학생이 아닌 수산업 종사자로 소개했어요. 앞서 박지현의 가족은 고향 목포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어 박지현은 어머니와 계속 20살 때부터 수산업을 하고 있었다. 목포에서 어머니와 같이 낙지나 전복이나 해산물 손질 유통을 열심히 했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과정에서 박지현이 엄마와 함께 해산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지현은 서울에 제 꿈 찾아왔으니까 이 노래 잘 불러서 엄마에게 잘난 놈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보다 전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등장하여 장윤정의 직속 후배로 소개되었던 것이 재조명되며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장윤정 소속사에서 대거 미스터트롯 시즌2에 출연도 했는데 장윤정 제자들은 무조건 하트를 준다라며 꽂아주기라는 의견을 제기했어요. 장윤정, 김희재가 같은 소속사 식구이고 박지현이 장윤정의 제자이니 서로 좋은 말 해주고 하트를 눌러준 거 다니냐는 주장이었는데요. 또한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장면들이 이어지며 비교적 많은 방송 시간을 차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팀 미션 당시 박지현의 팀이 재료를 사러 수산시장을 가고 해신탕을 요리하는 등 개개인의 사연보다는 괜한 화면 잡기만 계속되는 편집이었습니다. 같은 소속사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송에서도 아끼는 후배라고 다 소개를 해놓고서 대학부로 출전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또 수산업자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가짜 수산업자 장윤정 제자라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입해 직접 회를 뜨는 모습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이로 인해 더 이상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장윤정이 자진 하차하거나 퇴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는데요. 또한 박서진의 탈락 이후 불공정한 경연 대회 더 이상 시청하지 않겠다 조작된 방송 조작된 웃음 뻔하다 등 시청 불매 운동도 벌어졌죠. 하지만 이들이 심사위원과의 관계 덕에 이득을 받는지 따져본다면 글쎄입니다. 먼저 미스터트롯2에서 박지현은 압도적인 실력과 끼를 발산하며 예선부터 오라트 길을 걸었어요. 대국민 온라인 투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죠. 특히 1대1 데스매치에서 장윤정, 김희재는 한소밥 후배인 박지현이 아닌 진욱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장윤정의 도움 없이도 박지현은 한 표 차이로 승리해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벌어진 상황도 아니었죠. 이날 방송부는 공정성 논란 최초 재기 전 이미 촬영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탁월한 끼와 실력으로 최종 2위선을 차지한 박지현은 이후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네요. 사실 본인 역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죠. 박지현은 가짜 수산업자 등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에 대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에 상처받지 알려고 자기 최면도 걸어봤다. 그때 미스터 트로트에 함께 해주신 나상도, 안성훈 형님 등이 이런 것도 금방 지나간다. 최선을 다하는 무대 계속 보여주면 언젠가 대중의 인식도 바뀐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버티는 힘이 됐다라고 솔직하게 전했어요. 트로트 가수에 대한 열망도 그의 심지를 굳게 했다고 하는데요. 박지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흥얼거렸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별난 건지 몰랐다. 미스터 트로트를 보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하고 품었던 꿈이 이렇게 되다니 진짜 꿈만 같다 나고 미스터 트로트가 끝난 뒤 심경을 전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한때 목포에서 이름대면 알버판 PC방 등을 운영했지만 업종 트렌드가 바뀌면서 힘든 시절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그와 누나 둘이 두 명씩 아침 저녁 교대로 쪽방에서 잠을 자며 PC방을 지키기도 했다고 하죠. 박지현은 고3 때 엄마랑 생선 손질해서 온라인 택배 판매하는 일 시작했을 때 하루에 주문 5개만 들어와도 경사 났다며 좋아하고 행복해했다. 내세울 것도 없었던 당시에 찾아와 주신 고객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겠다라고 폭우를 전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효자라는 이야기에 박지현은 자식이면 부모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이어 엄마가 닦아 놓으신 길에 묻어가며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던 못난 놈이 이렇게 트로트의 바다에 나와 잘난 놈 된 것 같아 감사하다. 미스터 트로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펄떡펄떡 신선한 노래 택배해드리겠다라고 각오를 전했어요. 트로트 예능뿐만 아니라 이외의 다른 예능에서도 잘 적응하며 그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 박지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